비대면, 언택트, 이제는 신숙한 단어로 우리 주변에 스며들었는데요. 코로나19로 인해 장보는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. 명절때마다 자매도시의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마련되고, 동네 전통시장 장보기도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졌습니다. 온라인 직거래장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립니다. 구민들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품목을 확인한 뒤 판매업체에 전화를 하거나 판매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주문하면 됩니다.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되고, 배송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비대면 방식입니다.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해 무농약살, 한우, 복분자, 옥수수 등 다양한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시중가보다 20%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또 배달앱 놀장을 통해 방신 전통시장, 까치산시장의 신선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물건을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고, 배송료는 구입 금액에 관계없이 3천원입니다. 이 밖에도 강서구는 청년 창업기업의 우수사업 아이템을 온라인 라이브 장터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웁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